안녕하십니까 2019년도에 시작한 해피투게더 김천운동이 올해 2021년도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김천대학교 산업협력단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오늘 그동안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은 김천대학교 송애랑 교수입니다 그리고 표준편차나 신뢰도 같은 이런 통계적 전문용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시점이 2020년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영역은 질서영역으로 100점 만점에 79.2 다음으로 청결은 76.9 그 다음에 친절은 75.4순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신문의식을 점수로 표현해 보면 77.2로 나왔습니다 친절 영역은 2019년도 69.7에서 2020년 75.4 그 다음에 질서는 70.5에서 79.2 그리고 청결은 70.1에서 76.9입니다 시민의식을 한번 살펴보면 70.1에서 77.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도표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올해 목표치는 시민의식 점수는 77.2에서 84.0으로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은 75.4에서 82, 질서는 79.2에서 84, 청결은 76.9에서 85.0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시민이 주도하는 운동이 되기 위하여 추진협회를 발족하고 현재 활동 중입니다 이 연구보고서에 나온 향상된 점수와 시민 여러분들께서 몸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떠신지요 추진협회에서는 운영, 교육, 홍보, 실천 이 네 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활동하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와 같은 운동은 여러 나라 또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해왔거나 혹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제가 알기로는 성공적인 예는 1959년 미칸유 싱가포르 총리가 이끌었던 싱가포르의 청결과 친절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인데 거리에 껌을 버리면 벌금을 이렇게 물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에게는 껌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당시 주민들이 집에서 사놓았던 껌도 모두 내놓았다는 그런 일라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해피투게더 운동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운동이오 또 정신개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김천의 문해부엄 운동과 함께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참 큰 기쁨 중에 하나는 김천에 드디어 박물관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친구들 초대해서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그저께는 제가 김천의 모 기관장하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김천은 정말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공단의 각종 기업도 유치하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도심에 어두운 면도 있고 상가가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지금은 김천이 변화를 시작하는 터닝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김천은 정말 비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실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단행단입니다 칠서 부분에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무단행단인데 걸어다닐 때는 저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차를 거리에 주차시키고 건너편에 무슨 볼일이 있으면 무단행단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피투게이드 운동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